제85조 제2항에 따라 테러 방지 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혹은 이것을 정상이라고 허리 닥치고 다리 닥치고 지금 국가 비상사태랍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시행용으로 두기에는 수단입니다. 3반 토론은 자유입니다. 해장아 없어서 나가니 한 조였다고 요리야, 정리야, 정리야 글쎄 그게 너무 기니까부터 낭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 통합을 위한 수십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저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십시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한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빌리버스들의 영웅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방지 법안에 대한 무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전ohn산세권 국회전원섭자 국회전원섭이로 경기수 expansion 국회전원섭 국회전원섭